젊게 오래 살려면은 폐를 지켜라 카이 미하엘 배의 지음 진성림 강수 노선정 옴김 음 카이 미하엘 배는 호흡기 내과 전문의 독일 마인츠 대학 겸임 교수 독일의 대표적인 호흡기 질환 전문가 독일 마인츠 대학에서 공부했고 의대 진학 초기의 폐와 사랑에 빠졌다 2004년부터 아내와 함께 호흡기 전문 연구소 인사 프로젝트에서 20년 가까이 폐만 오로시 연구해 오고 있다 권위있는 의학지의 전식 만생폐생폐질환 등 호흡기 관련 노모를 100개 이상 대제했고 의학 교과서의 저자로도 참여했다 호흡기 체계를 쉽게 풀어 설명해주는 이야기권으로서 코로나 이전부터 대중에게 폐 건강의 중요성을 저장하고 끊임없이 경각심을 일깨워 두었다 현재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전 세계에서 가장 환영받는 강연자로 할파리 활동하고 있다 노선정 성명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고 이렇게 번역을 했다 젊게 오래 살면 폐를 지켜라 전연병과 미세먼지로부터 폐를 지키는 법 코로나19의 세계적인 유행으로 수많은 사람이 소중한 생명을 잃고 전 세계가 경제위기가 보험한 우리의 심각한 위험 속에 놓였다 심지어 미세먼지가 온 하늘을 뒤덮었다 그러고 나서야 우리는 그동안 잘 몰랐던 호흡기 질환과 폐의 기능에 관심을 두게 된 것이다 하지만 의학적인 지식이 없는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책을 찾기는 어려운 것이 여태까지의 현실이었다 처음께 오래 살려면 폐를 지켜라는 그런 갈증을 풀어주는 매우 반가운 책이다 독일의 호흡기니카 전문의가 한평생 폐의 질환자를 진료하면서 터득한 폐에 대한 깊은 통찰을 한 권에 담았다 저자의 탁을 한 식결은 그동안 우리가 폐에 대해서 잘 몰랐던 전문 지식을 매우 쉽게 풀어주는 의사의 전문성뿐만 아니라 전문 작가에 글러서 우리에게 다가온다 본문에는 호흡기에 대한 의학적인 지식의 정수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따뜻한 인간의 곳곳에 스며들어 있다 반드시 인류의 폐의 건강을 지키고자 하는 저자는 왜 금년이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는가에 대한 일관성 있는 저장과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경각심을 일깨워준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한글을 독자에게 소개해주고 감사할 기회를 준 출판소에 감사합니다 먼저 깊게 숨을 들이 마시세요 전세계적으로 내면을 갖고 오는 게 유행인 듯 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인간장애에 대한 탐구는 의뢰의 생명과 교사 건강협력증 환자들만 전유물이었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 들어서 심장, 피부, 위장 등에 관한 책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배수도 셀리로 오르기도 하죠 이제부터 저는 폐에 대해서 쓰려고 합니다 소문한 장애 중에서 왜 합의를 피하냐고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제가 폐의 전문이기 때문입니다 의대교육 시스템은 어떤 것이든지 반드시 전문화되도록 강제합니다 어쩌다가 하나의 전문 분야에 들어오면 전문의 자격 시험 전까지는 다른 것으로 가지를 못합니다 은하의 장기 혹은 장기 책임은 못 받쳐서 합니다 그러고 나서도 계속 거기 머무는 거죠 물론 정말 가끔은 그 분야에 대한 사랑의 싹트기도 합니다 그 사랑이 계속되면 최선의 경우에 명의가 되지만 최악의 경우에 자신의 분야밖에 모르는 고집불통이 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의학이 서적에 정의된다 그 정도에서 끝나버립니다 흉부에 통증이 있다고 심장이 문제군 호흡곤란을 겪었다고 심장이 원이이야 소변을 볼 때 아프다고 물론 심장 탓이지 아내미를 이도합니다 흉부통증 신경성일 거야 호흡곤란 분명히 신경성일 거야 소변을 볼 때 아프다고 의심할 것 없이 신경생기지 만약 어대생 시절에 저희가 가고 싶은 과를 묻는다면 질긴 수세미 같은 질감의 연골 같은 뇌형물로 이루어진 볼품없고 미끄덩거리는 폐는 분명히 저 맨 뒤쪽 어딘가에 후보로 올랐을 겁니다 그런데 왜 폐에 대한 책을 쓰냐고요 어찌 됐든 지금 저는 이 분야에 대해서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고 다른 분야는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또 폐에 대해서는 딱히 비교할 만한 책이 출근되지 않은 것도 이유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 직원적인 생각입니다마는 폐는 인체에서 가장 중요한 장기입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거의 모든 질병의 원인은 폐와 호흡기 체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질병 자체가 호흡기 체계에서 발생하거나 호흡기 체계와 연관이 있습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평가를 배제하고도 폐를 자세히 살펴보는 일은 필요합니다 그럼 이제 왜 폐에 대한 책을 쓰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객관적인 대답을 해야겠죠 우선 전 세계적으로 매년 수백만 명의 사람이 호흡기 증세로 병원을 찾습니다 폐렴, 계략, 전식 같은 거죠 계략은 절대 19세기 문학에서는 볼 수 있는 유물이 아닙니다 여전히 수백만 명의 사람을 즐겨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또 더불어서 미수먼지 등으로 있는 대기와의 몰이 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자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매년 수백만 명의 사람이 대기오염으로 사망합니다 담배 연기는 일단 접어둬더라도 그렇습니다 어느덧 해도 자기 피할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어느 기간에서든지 금년 캠페인 말고는 그럴 듯한 홍보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경미한 폐에 질환은 조기 발견해도 담배나 끊으시려는 간단한 조언으로 끝나고 마땅한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증가 추세인 발병 사례도 불구하고 다른 내과 과목에 비하면 형편없는 낮은 수준입니다 폐는 우리 몸을 구성하는 가장 기종에서 가장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하지만 강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조용하고 너무나 보잘것이 없고 너무나 겸손합니다 다른 저의 여장기들과 경쟁조차 하지 못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심장도 아니고 내도 아닌 데다가 감각기관도 아니어서 피해 보았을 때 우리를 건강으로 빠뜨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주 중요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늦은 눈치채지 못하는 사유의 폐의 기능의 3분의 1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모를 수 있냐고요? 쿡쿡 쏟이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으며 부러지거나 찢어지도 않으니까요 폐는 마치 과학의 조용한 룸메이트 같습니다 같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소리를 듣지도 못하고 소습을 보지도 못합니다 폐는 통증을 느끼지 못하고 우리 폐는 느끼지를 못합니다 악성 정량이 폐 안에 절하면 경계를 넘어설 때가 돼서야 늑막이나 흉걸이나 암이 전파되서야 비로소 아프기 시작합니다 폐는 우리를 위해 숨쉽니다 여름에서 모든까지 항상 여기 있고 항상 연관되어 있습니다 질식의 위험에 처한 미수학에도 어린아이들이 울음을 터뜨릴 때도 변덕스러운 10대들의 한숨에도 임산부의 흑흑대는 신음에도 잠든 사람의 조용하고 고른 숨소리도 죽어가는 여의 마지막 호흡에도 폐가 있습니다 우리의 폐는 꼭 필요한 에너지를 제공하는 연료 공급자 그 이상입니다 폐를 건강하게 지키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폐에 어떻게 병이 생기는지 어떤 영향과 결과를 처리하는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병을 이겨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이제는 알아야 합니다 건강한 폐는 신체적인 능력의 중요한 원천입니다 그러니 부디 조심조심 정성스럽게 다루세요 폐는 보호가 필요합니다 너그러운 칭찬이 필요합니다 숨쉬기 과학 폐의 설계와 구조 폐 잠시 건축가가 되었다고 상상해 보세요 우리는 지금 건축 사무실의 제도형 책상 앞에 앉아 있고 제작된 폐를 넘기 위해 하늘증이 이번 주로 임박했습니다 애당초 폐는 이상한 구조물입니다 물리적 안정성을 이루기에는 복잡하고 다른 장기들과 비교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장기를 형광 안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게 할 수 있을까요? 다른 장기를 예로 들어볼까요? 내리는 껍데기의 굴속처럼 꼼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리는 구멍에 뿌리를 몇 개 내려서 축소에 꽂고 있죠 그럼 간과 창기는요 이 장기들은 그 보기에는 아무렇게나 복관과 골반 안에 들어있는데 그 위에는 행경막이 뚜껑처럼 얹어져 있고 아픔 폭벽에 지탱하고 있어서 안정적입니다 하지만 폐는 어떤가요? 일단 겉모습은 만들다 실패한 간의 쌍둥이 같습니다 폐는 우측으로 3개의 옆 좌측으로 2개의 옆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애초에 점을 뜨는 간과 폐를 벌려다가 잊어버린 걸까요? 왜 폐에 간이 붙어 있을까요? 그리고 내부를 보면 여긴 죄다 연골투성입니다 먹을 수도 없습니다 중앙에는 연골조직으로 된 15cm의 긴 간이 하나 나옵니다 이게 뭐 기린목인가요? 이렇게 하면은 이 흐늘흐늘한 장기 형태를 줄 수 있을까요? 충분한 안정성을 갖추고 활동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흉각이 수축하고 평생할 때마다 이 장기 본인의 기능을 만들 수 있을까요? 확실히 인간이 이룰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대자연이나 가능한 거죠 피어낸도 상세히 설비 보고 쉽게 만드는 멋진 집입니다 그 안에서 일도 하고 쉬기도 합니다 희망이 있고 하지만 예수하게도 너무나 자주 실패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세요 놀랍고 신기할 겁니다 그리고 이 집과 조금 사랑에 빠지기도 할 겁니다 무엇이 좀 보이나요? 네 신기한 것들이 많아요 호흡기의 날 뒤서부터 시작이 될까요? 입에서부터요? 라는 대답이 일반적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틀렸습니다 물론 우리가 숨을 쉬거나 입맞춤하거나 담배를 피우거나 입을 남정하기는 합니다만 회복상으로 입은 소화기간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현미경으로 보면은 입은 기간지보다도 창가에 더 가깝습니다 영양분 섭취에 종사하지 호흡하는 기간이 아닙니다 종을 뜨는 우리가 코로 숨 쉴 것과 입으로 숨 쉬지 않을 것을 원했습니다 호흡기기는 코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설명하기 쉬운 아주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호흡기로 여행 떠난 산소 분자 하나를 따라가도록 합시다 코는 상구 호흡기기의 시작입니다 여행기를 오른 우리의 산소 분자는 콧구멍부터 시작해서 코천정 전정 갓대의 구름형 단면을 지나간 뒤에 콧구멍 뒤쪽을 지나서 비인뒤에 이릅니다 여기서는 방향을 잘 유지하는 게 관건입니다 서근혁 흡입경로와 호흡관이 교차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보통 문제가 되는 경우에 후자에게 선행권이 있거든요 식도는 흡입경로를 떨려서 위장으로 향합니다 식도는 목 뒤쪽 바로 척추 바로 앞에 있고 아리로 곧바로 이어지는 기도를 포함 후두는 식도 앞에 있습니다 후두는 무언가를 삼킬 때의 혀 뒤편에 붙어있는 후두의 연결에 의해서 꼭 닫힙니다 그 말은 즉 무언가를 삼키는 동안에 숨어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제 말을 못 무지도하시기 때문에 한 번씩 돌보세요 기침한 잔뜩이 날 것입니다 우리의 산소 분자가 운이 없다면 이 지점에서 식도로 잘못 삼켜질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번 여행의 가장 흥미로운 부분을 놓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분자는 정확하게 길을 통과해서 기도에 다다랍니다 여기서부터 이 여행에서 가장 길고도 당황스러운 부분입니다 바로 기관지를 통과하는 길입니다 기관지는 하나의 시작점을 갖았지만 최소 4억 개의 폐포에서 끝나거든요 그것들이 우리의 여행의 정착역입니다 폐포로 가는 길에서 우리는 기도는 여러 갈리로 나뉘고 점점 좁아지며 즐겨집니다 이렇게 길이 갈라지는 일은 총 23분 일어나는데 우리의 분자는 그때마다 어느 길로 갈지를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오른쪽으로 갈 것인지 왼쪽으로 갈 것인지 23분 고민하고 나서야 도착하는 마지막 길은 마지막 막다른 골목입니다 우리 폐안에는 약 900만 개의 막다른 골목이 있고 각각 골목마다 마치 포도송이처럼 그 끝의 정의로 배치된 40개의 주차장을 갖고 있습니다 폐포 혹은 알베올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좀 대긴 하지 않나요? 혼자 여행을 떠난 우리의 산소 문제가 거의 4억 개나 되는 주차장 중에서 하나를 선명할 수 있다니 말입니다 하지만 알베올리는 음격의 말에서 진짜 주차장은 아니어서 어쨌든 무언가 머물게 하려고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재정 목적지로 가는 길에 들르는 일정의 톨게이터 같은 것입니다 오로지 알베올리에서만 선수와 이산화탄소의 교환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호흡하는 통로 혹시 시간이 많으세요? 그렇다면 어서 오세요 제가 멋진 비차 여행을 준비했거든요 망설이지 말고 얼른 앉으세요 긴장이 되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빨리 달리지 않을 거니까요 다른 승객들은 누구죠? 공기의 구성 성분들이죠 질소, 산소, 이산화탄소도 조금 있고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아 그렇군요 그런데 왜 벌써 멈추나요? 제일 먼저 볼 거리가 있어서요 여기서는 15cm 뒤에 기관은 또 배 오른쪽에 왼쪽의 기관지들로 나뉘어요 우리가 호흡하는 우린 오른쪽으로 가나요? 왼쪽 길을 가나요? 아무래도 상관이 없어요 다 똑같이 생긴걸요? 그 안에서 길을 잃을 수 있나요? 아니요? 그래도 뭔가 이상한 기분이 된다면 무조건 앞으로 망가세요 터널 터널 사이에서 통과하는 길은 없거든요 기억하기 편하네요? 앞으로 길이 갈라져요 갈림길이 23번 지나가는 목적지에 도착할 거예요 아우 그래요? 벌써 다음 갈림길이네요 여기서부터는 옆 기관지라고 부르는데 각각의 폐입의 공급을 담당하기 때문에 붙은 이름이에요 흥미롭네요 오른쪽 편은 3개의 옆 우상 옆 우중 옆 우하 옆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왼쪽 편은 2개의 옆 좌상 옆 좌하 옆으로만 이루어져 있어서 조금 작습니다 저 뒤로 벌써 다음 갈림길이 보이죠? 구역 기관지예요 아이고 이제 점점 좁아지네요 맞아요 지금 우리가 구역 기관지의 네 번째 갈림길이 있어요 여기까지 기관지의 네시경이 닿죠 그 뒤로는 안 닿아요 네시경으로 전부 다 볼 수 있는 줄 알았는데요 아직은 아주 작은 부분만 검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관지의 네시경은 보통 다른 검사를 보완하는 장치 정도로 사용이 돼요 아 이리 오세요 여기서부터 새 기관지의 작은 기관지라고 불러요 새 기관지는 17번째 갈림길까지 계속되고 점점 더 좁아집니다 기관지의 벽들은 마치 크루아성 반죽처럼 돌돌마려 있어요 전 좀 더 얇아지고 미세해지죠 작은 연글도 이제 안 보이는데요 아 네 맞아요 기관지로 둘러싼 연걸격은 10번째 갈림길에서부터 완전히 사라집니다 무슨 일을 하는데요 그런 얘기라면 다들 아는 일이죠 당겨주고 이원하고 그렇게 해서 새 기관지의 직경과 공기 흐름이 조절되는 거예요 그건 어디에 좋은 거죠? 글쎄요 네? 몰라요 제가 멍청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것은 새 기관지의 직경이 변하지 않거든요 이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수습격기예요 거기에서 기관지를 단단하게 지탱하고 개방하기 위해서 몇 센티미터 연걸이 구축되지만은 여기가 아직 아무것도 없죠 그 대신에 링 모양의 근육이 말썽을 일으킵니다 말썽이요? 왜요? 이 녀석들이 가끔 히스테리를 부려요 저희되지 않고 마음을 격려를 일으키죠 그렇게 되면 공기가 부족해져요 아 주변에 천식 환자가 있으면 물어보세요 이상하군요 이젠 우리 어디쯤 와있죠? 17번째 갈림길이요 직경은 0.5mm 미만이에요 여기서는 제명을 걸어 볼 수 없네요 그런 사람에게는 거의 없죠 기관지 분비수염은 하루에 50ml 미만의 양을 생산해요 코에 비하면은 매우 적은 양이에요 기관지염에 걸리면요 아 그때는 완전히 다르죠 날마다 300에서 400ml가 생기니까요 위험하게 들리네요 위험은 저리 따라서 다르죠 여기 아래 작은 호흡기관 안에서는 점액이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여긴 정말 좁네요 맞아요 기관지백이 조금만 부어도 점액더거리만 꽉 막히죠 여기보다 더 좁아지나요? 슬슬 기분이 좋지는 않네요 자 기관 주기관지 기관지 가지뽑기 또 세기관지 해서 페퍼로 가는데 곧 끝나요 보이나요 저디 18번 길 갈림길 저건 뭐죠? 벽에 주머니들이 주릉주릉 달렸네요 페퍼예요 여기서부터는 좀 넓어져요 세기관지마다 각각 저런 주머니들로 40개씩 가져요 상당히 많은 양이죠 거의 총 4억 개의 페퍼가 되니까요 굉장하군요 그런데 왜 필요한데요? 가스 교환을 하는 거예요 산소가 들어가고 이산화탄소는 나가고 여기서 호흡이 이루어진다는 건가요? 그런 셈이죠 그래서 세기관지나 17번째 갈림길부터 호흡기관이라고도 불러요 하지만 일단 작은 규모로요 원래 호흡은 페퍼 주머니에 가장 마지막에 일어나니까요 저 뒤에서요? 뭐가 이렇게 정신이 나오나요? 굉장히 질서정연한 상태인걸요? 그래요? 알았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다 왔으니까요 정말 빠르네요 여기서는 얼마나 무릎 머무르죠? 머물러 봤자 1초가 될까 말까 한 시간이에요 이 시간 동안에 산소 입자들이 혈관 저지으로 들어가고 이산화탄소가 나와요 아 그렇다면 빠른 그렇게 극적인 것은 아니에요 10개정에서 한 개 입자만 들어가고 나가거든요 다른 것들은 기다리고요 그건 또 왜죠? 언제나 일정한 양의 공기만 폐보석에 머물러야 해요 날숨을 쉴 때도 마찬가지고 안고는 모든 게 무너져요 혹시 무엇이 이 전체의 구조를 받들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기 뭐 지대 같은 것이 보이나요? 아니요 벽에 얇은 점액층만 보여요 맞아요 그 점액층을 폐계면활성제라고 불려요 모든 폐포를 안에서부터 아주 얇게 덮고 있고 갱고하게 보호하죠 굉장할 게 없어 보이지만 효과가 매우 높아요 폐계면활성제가 결여된 사람은 모든 게 서로 옮겨 붙어버릴 정도예요 질문 하나만 해도 되나요? 뭐든지요 좀 빨리 진행해야 할 때는 어떻게 하죠? 육체가 힘을 써서 할 때를 말하나요? 그럼 여기 눈금이 하나 더 추가됩니다 지금은 1분당 약 300ml 산소가 피 안으로 들어가는데 맥주 한 잔 정도의 양이죠 하지만은 힘을 좀 써야 한다면은 6리터는 돼야 있죠 굉장하네요 6리터 다른 한편으로는 산소가 너무 많은 것은 별로 좋지 않아요 신선한 공기는 많이 맞을수록 좋은 줄 아는데요 농도에 달려있어요 너무 높은 농도의 산소는 독이 되기도 하니까요 독이요? 그게 가능한가요? 공기 중에 산소 농도가 볼수록 점점 더 많은 유리기가 형성되거든요 유리기? 그건 또 뭐죠? 유리기? 산소 부조 중에서 몇 개가 제일 어렵고 마주치는 모든 것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걸 방지할 수 있나요? 당연히 따로 하다요 배는 모든 장기 중에서 가장 좋은 보호력을 가지고 있어요 계속해서 산소를 덜어야 하는까요? 배에는 유리기를 잡는 장치가 있어요 여기에는 그런 게 엄청나게 많은데 그 중에서도 특히 배포 안에 있어요 그들이 유리기를 잡아서 충성화시키죠 그게 잘 돼요? 잘 되죠 다른 유리기들이 징격하지 않는 한요 그렇게 되면은 위험합니다 담배, 연기, 스몰, 이것들은 그리한 유리기 원심불리 그게예요 아이고 이제 위로 갑시다 시간이 다 됐네요 질문 하나만 더요 꼭 하시면 한다면 여기서는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난데 저리로 갈 길에는 네, 저기는 아무도 안 사나요? 네, 난 아무도 보지 못했거든요 이상하잖아요 아무도 못 보셨다고요? 당연하죠 괜히 VIP 가득했어요 여기 주민들은 밖으로 못 나오게 했죠 누가 살게 산다는 거군요 살다마대요 괴상한 형제들이 많이 있죠 많은 것이 평화롭고 그 자체로 이상적이지만 어떤 것들은 완전히 미쳤죠 안 보이게 안 보는 게 나아요 설명을 잘했네요 폐에 대해서 이렇게 다양한 재미있는 모습으로 폐와 그 이웃들은 이웃과 좋은 관계를 지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지만 대부분 매우 힘듭니다 층간소음 또 흡연 요구 및 또 친절을 굉장한 또 부담 마주칠 적의 멋적인 인사 등 적당한 이해관계 속에서 맞춰가야 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생물학생 체계 역시 제 기능을 따르면 협동을 해야 합니다 어느 옛날 진화 과정 중에서 몇몇 단세포 생물들은 유혹과 끝나지 않는 분쟁에 잔뜩 지쳤습니다 다세포 유혹이처로 살아가는 빈이 더 용이하겠다는 결정을 내렸어요 하지만 애써하기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른 단세부들도 서로 협동하기도 하고 나섰습니다 이 협동체계는 점점 더 커져서 결국에는 복잡한 유기체가 생겨났습니다 그 결과 척추 동물에게 이어서 인간에게 나타났죠 인간이 나타났죠 폐에는 호흡이라는 기능을 가졌습니다 생명을 잡아갈 만한 것이죠 우리는 폐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뇌는 산소 없이 고장 몇 분 정도가 한계고 심장 역시 폐가 공급해지는 연료 없이는 순식간에 멈춥니다 이렇듯이 폐는 다른 장기들과 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정 이웃에게는 더욱끼리 정속되어 있기도 하죠 흉곽은 폐가 상처를 심장이 있는데 왼쪽 폐 옆 기관 폐 옆 우두 폐을 싸고 있는 폐 옆이 엄청 큰데요 심장보다도 음층이 주도를 하는군요 횡경막은 호흡 운동의 기계적인 범포 역할을 합니다 더불어 심장도 마냥 폐의 도움만 받는 것은 아닙니다 폐 내부에서 순서로 뭐라고 순환해 주는 연료 즉 혈액을 공급해 주니까요 폐에는 폐로 이루어진 흉곽으로 완전히 쌓여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긍측성의 문제를 기억하나요 행체가 없는 폐를 어떻게 흉곽 안에 단단히 붙들어 밀 수 있을까요 간단하게 예를 들어 보자면 마술에 전혀 전혀 없는 일반 일을 할지라도 고전적인 풍선 마술을 아실 겁니다 반으로 풍선을 찌를 지점에 테이블을 붙이면 바로 그 지점을 찔러도 터지지 않죠 복벽과 폐에는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두 장기의 위로는 마치 테이블처럼 매끄럽고 얇은 피부가 덮여 있는데 이게 바로 능막입니다 능막의 한 부분은 빼로 이루어진 흉벽을 안으로부터 덮어서 입히고 또 다른 부분은 배의 표면 전체를 뒤덮고 있습니다 두 층 사이의 틈은 얇은 액체 필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 느슨한 결합을 진공포장기계에 연결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폐에는 벌써 흉곽에 달라붙었습니다 위기천재적인 고전을 통해서 폐에는 숨을 들이마시고 내쉴 때마다 자동으로 흉곽의 움직임을 따르는데 정말 연한 인류를 바른 듯이 매끄럽게 움직입니다 흉골, 갈비뼈, 행경막 여기서 하는 흠이 있다면 이 결합이 오로지 진공을 통해서만 점착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비상실을 대비한 계획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위험하기도 합니다 만약에 흉곽과 폐 사이의 틈으로 공기가 들어간다면 폐의 연말료 작용은 끝장납니다 폐는 곧 젖은 보따리처럼 푹 주지 않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기흉인 거죠 기흉은 흔히 폐의 상처가 나면 생깁니다 흉곽이 상처가 나지 않도록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만 너무 세운 압력을 받거나 아주 날카로운 물건으로 찌른다면 잠든할 수가 없죠 물론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흉곽의 형태는 매우 견고하니까요 특히 압력에 대한 내성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흉곽은 12개의 갈비뼈가 세장 같은 구정물로 찬사를 이루고 그 안의 배는 소음을 들이마실 때 늘어났다가 소음을 내쉴 때는 줄어듭니다 12개 중에서 위해서부터 7개의 갈비뼈는 진짜 갈비뼈여서 신체의 뒤쪽 면에서 관절을 통해서 구축되어서 유연한 움직임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앞쪽은 흉골에 뻣뻣하게 고정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가짜 갈비는 흉골에 스스로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연결격을 통해서 흉골과 연결되어 있어서 흉곽 내의 허공에서 끝나고 맙니다 이러한 구조는 외부로부터의 압력에 충분한 내성을 보장하고 또 호흡 운동을 위한 충분한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그렇다면 이 구조는 극단적인 상황에서 얼마나 견고할까요? 그런 상황을 어떻게 견딜까요? 궁금하죠? 음...